10병에 4만 3천 원짜리 탈모 방지 샴푸, 10병에 10장, 휴대용 10장, 10병에 10장 10% 앱으로 할인 10% 적립 그러면 10병에 10장을 8만 얼마 대에 가져가는 느낌밖에 안 나요. 대박이네 진짜. 너무 좋아요. 그래서 이 구성 사려고 그랬는데 매진돼서 못 샀어요. 언제 방송하냐 질문을 엄청나게 많이 하셔서 저희가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준비해서 드립니다. 10병에 10장, 10병에 10장 지금 벌써 주문 시작되고 있고 10병에 10장 구성은 아마 방송 시간 안에 수량이 남아있는지 모르겠어요. 실리콘 들어있지 않아서 두 폐 모공 막지 않아서 그래서 냄새 나는 거 피지 올라오는 거 좀 덜하다 해서 엄마들이 이거 보고 선택하는 분들도 계시고요. 그리고 자연유래 성분이 무려 95% 약산서 pH 밸런스까지 맞춰서 이런 좋은 성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이들하고도 쓸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. 그리고 이거 쓰시면 탈모 방지, 모발 굵기 증가에 도움드리겠습니다. 머리카락에 가느신 분들이 원래는 두꺼웠는데 점점 가늘어지면서 빠져가. 이러면 그분들은 탈모가 더 많이 급속도로 진전이 될 거거든요. 그래서 얘는 탈모 방지 뿐만 아니라 모발 굵기 증가에 도움드릴 거고 피지 감소, 각질 감소까지 도움을 드리는데 이렇게 셀럽 샴푸 중에서 식약처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샴푸는 진짜 이 샴푸는 여러분 정말 찾기 어려우세요. 이 샴푸가 유일하거든요. 그럼요. 저희 셀럽 라인의 의약외품 허가받은 탈모 방지 샴푸이 이 샴푸가 유일한데 이 샴푸를 가지고 저희가 10병의 10장 구성을 한가위 득재 때 처음 보여드렸단 말이죠. 이게 지금 말이 안 돼요. 왜냐하면 이거 한 병이 4만 3천 원이고요. 납병 납병 다 개별 포장. 프리미엄 샴푸이기 때문에 이렇게 포장 상태도 다릅니다. 이게 쭉 가서 10병이 가는 거예요. 10병. 10병이 쭉 한참 오죠. 얘가 10병입니다. 4만 3천 원짜리 10병을 따로따로 돈 주고 사시면 몇십만 원 드는데 여기에다가 휴대용을 저희가 또 10장을 더 드려요. 파우치 10장 무조건 다 드리는 조건입니다.